꽃 바깥으로 뱉어내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것이 몸속에 있기 때문에 꽃은 핀다. 솔직히 꽃나무는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게 괴로운 것이다. 이것은 터뜨리지 않으며 골마 썩는 못난 상처를 바로 너에게 보내는 일이다. 꽃이 허공으로 꽃대를 밀어올리듯이 그렇다. 꽃대는 꽃을 피우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 몸을 세차게 흔든다. 사랑이여, 나는 왜 이렇게 아프지도 않는 것이냐. 몸속의 아픔이 다 말라버리고 나면 내 그리움도 향기 나지 않을 것 같아 두렵다. 살아남으려고 밤새 발버둥을 치다가 입안에 가득 고인 피 뱉을 수도 없고 뱉지 않을 수도 없을 때 꽃은 핀다. 안도연씨 꽃 안도연씨 꽃 이승에 가득한 물을 치고 오는 것 같습니다. 그리움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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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